이 음역들을 하면 돼요 여자분들을 남자분들은 저랑 같은 음역들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한번 쳐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한다고 하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네, 이 정도로 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좋습니다, 왠지 예감이 좋아요 중요한 거는 이게 한번 시작을 하면 노래가 끝날 때까지 멈추면 안 돼요 노래가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거기 때문에 하다가 작아지거나 약간 유지해지면은 마무리를 멋있게 할 수가 없잖아요 힘들겠지만 목에 힘을 빼고 목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면 아까 저처럼 약간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힘을 빼고 끝까지 유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